내가 지금 배불러고 아까 밥먹고 그래서 이렇게 잘 놀아 그렇지 어른도 배고프면 다 귀찮듯이 마찬가지 저봐 애기는 난방인가 보다 민기야 저보다 올려놔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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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아이고 어서 올려놔 얼른 니는 그 말만 잘 들으면 나무랄 데가 없어 응 어서 근데 한가지 말을 진짜 안 들어 죽여라 반듯이 그냥 징그럽게 안 들어 아니에요 아오 아오 아파 난방 올려놓으라고 잘 아른이 웃는거 너무 예쁘지 응 리누야 아른이 웃는거 너무 예쁘지 입을 다하게 벌려가지고 그냥 입을 다하게 벌려가지고 그냥 눈 막이 안 보여 뒤로 좀 가려 응 뒤로 좀 가면 안 보여 뒤로 좀 가면 안 보여 그렇지 좋은가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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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그렇게 많이 하지마 응 좋은가봐요 좋은가봐요 응 어깨 다치 좀 끼자 어떻게 아론이랑 혜연이 다치오니 응 응 응 응 응 너도 해줘 아이고 좋은가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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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론아 응 멋진 남자 고맙다 친구 diye. 친구 이거 안가시려면 ви우다 걸어놔 다음에 또 주문 잘 가져 Rider 그렇지요. 자장 이제 자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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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로 간지럼 해 줄까? 자장. 아까는 뽀송뽀송 하더니 조금 끈끈해졌다. 아르니.